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혁입니다. 이 인사 한마로 퀘스트를 찍는 게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 될까? 그런데 수능 직전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의 그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나요? 제 커리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 삶의 원동력 중에 한 부분은 당일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팡팡밴드 음악 한답시고 음악하고 대학 가요제 나가고 하다가 아빠랑 갈등 관계도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된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교사가 된 해에 어머니께서 폐암 선고를 받으신 거죠. 병원에서는 생존 확률 30% 이야기했습니다. 폐암 말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 뭔가 좀 살만해지고 우리 3남매 누나 둘 나까지 다 취직한 다음에 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 엄마가 폐암 선고.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를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싶어도 못 드시고. 그런데 이제 완치 판정 받은 이후에 재발하셨어요. 그리고 투병 생활은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게 2017년도죠. 2017년도 8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 슬픔을 못 잊으셨던 아버지는 소가리를 너무 많이 하셨는지 불과 6개월 뒤에 2018년 3월에 담도암이라고 했어요.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7월, 2018,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해 저도 결단이 빨라졌고 여기 메가스터디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날에 임종의 그 순간을 저는 지켰어요. 아버지의 임종 순간은 못 봤습니다. 안타깝게. 잠깐 집에 내려왔던 사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임종의 순간에 일단 돌아가시기 직전 3일 전에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이제 진짜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어머니께서는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시고 스스로 침도 삼키지도 못하시고 그냥 정말 가슴 아픈 상태로 누워 계셨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해 저는 정말 많이 울었고 하늘에 대해 기도했고 한마디만 해줘라. 엄마 나 아들 왔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눈은 깜빡이고 그 지지난주까지만 오더라도 정신은 온전하지 못하셨지만 이야기는 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빛이 있으실 때는 TV를 켜놓으면 TV에 이렇게 남자가 등장하면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간호사한테 말하셨던 우리 엄마가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구나. 그냥 하늘 신이여. 살아 계시면 제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힘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왔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저녁. 아니 또 기억나요. 8월 2일 저녁 11시 53분에 띠 왔죠.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이제 사망선고를 했고 너무나 저는 슬픈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었어요. 그냥 이렇게 진짜 가시냐.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엄마를 보여줬고 막 11시 52분에 울면서 엄마 가슴을 막 이렇게 두드렸던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하고 가지. 아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냐라고 울고 있을 때 막 엄마 가슴을 두드리니까 멈췄던 심정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박동이 뛰기 시작했고 12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그 다시 돌아온 엄마를 붙잡고 엄마 사랑해. 엄마 아들답지 못했던 행동들 정말 미안했고 그곳에 가서는 아프지 말고 편하게 잘 지내. 라고 하면서 12시가 넘어갔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를 안 하시면서 사랑한다. 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이건 정말 인류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을 듣고 어머니를 놓아드렸죠. 혹자들은 저녁 11시 50분에 돌아가시면 호사다. 왜냐하면 장례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깨웠는데 그 깨우신 어머니께서 12시 넘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의 순간 여러분들이 항상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능 직전에 항상 여러분들 만나면 이 퀘스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서 기적은 일어나니까 그 기적의 힘이 너희들의 수능이 그날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퀘스트나 항상 이 내용으로 찍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차고 다니는데요. 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다가 조폭이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냐 나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는 절대 제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항상 차고 다니는 이유가 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너희들에게도 주고 싶어서 항상 내가 엄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부모와 함께했던 그런 순간들의 기적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퀘스트 준비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순간 저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기적의 순간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제가 듬뿍 받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적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슬픔,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있음에 내가 많은 사랑받고 있음에 항상 그걸로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도 그 수능의 그날 기적이 이루어지면서 힘내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고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능의 그날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